이게 무슨 마을이야? 시장 그러니까 상동 시장이야? 상동읍 시장 돌아 나올 때는 어떻게? 이리 돌아 나와야 돼? 이따 내려올 때 옛날에 그렇게 길이 넘었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좁아 그렇게 넓었어 그렇게 넓었던 하하 직군 스키 나사나 끝난거야? 끝난거야? 시장 끝나고 이제 올라가야 돼 상동읍 시장입니다 친구 박종독이가 살던 상동읍 시장 내가 살던 때는 다 사택이야 상골고구리인데 보니까 정말 상촌놈이네요 여기 좌측이 천주교와 불탄대 나오지 여기가 천주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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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명한 천주교였어 왜? 불타서 앞에만 복원했어 천주교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몇 년 됐는데? 이것은